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화를 연결하는 겁니다 Transferring a business call 어떻게 전화를 연결해 줘야 할까요?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실 텐데 첫 번째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Once we have answered the phone call to the office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와 답변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게 된다고 하면 Your next step is to identify the color and the purpose of the call 당연히 이런 말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전화를 건 사람의 신분과 The purpose of the call 전화 건 용건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identify는 뭐뭐를 확인하다 알아내다 이런 뜻이니까요 Depending on what you find out 여러분이 알아낸 거에 따라서 Depending on 하게 되면 뭐뭐에 따라서가 되니까 There are four actions we can then take in dealing with the call 그렇죠? Four actions니까 네 가지 전화를 받을 때 액션을 취해야 된다 여러분이 전화를 받을 때 취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Four actions라고 합니다 네 가지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Handling the call yourself 여러분 자신이 전화를 그냥 받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Placing the call on hold Hold는 뭐뭐를 대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화 건 사람을 잠시 기다리게 하든지 혹은 대기시키게 하든지 이런 뜻입니다 Placing the call on hold Hold는 전차 뒤에 왔기 때문에 명사입니다 대기 혹은 기다림 이런 뜻입니다 Taking a message 메시지를 받아 두든지 마지막 네 번째로는 Transferring the call to another person or our piece 다른 사람에게나 혹은 다른 사무실로 관련 전화를 연결해 주든지 연결해 주는 것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 학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Transferring the call is a routine in a business environment 전화를 transferring 해 주는 것 즉 연결해 주는 것은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루틴한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루틴 루틴이 일상적인 이런 뜻이니까 In a business environment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This simple procedure can leave a bad impression on the color If you sound abrupt or do it in an unprofessional manner 그렇지만은 이러한 간단한 것조차도 This simple procedure 이 procedure라고 하게 되면은 전화를 연결해 주는 것들 말하는데 이러한 간단한 일조차도 Can leave a bad impression on the color On the color 전화 건 사람에게 Bad한 impression입니다 나쁜 인상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경우에 If you sound abrupt 여러분의 목소리가 특명스럽게 들린다든지 여기서 abrupt는 특명스러운 이런 뜻이 됩니다 혹은 Unprofessional manner 풀어덮지 못한 여기서 Professional 프로다운인데 언이 붙었습니다 풀어덮지 못한 태도로 전화를 받는다든지 한다면 당연히 Bad한 impression입니다 나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한 나쁜 인상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있어서 영향을 그렇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Remember to be polite and professional during entire can transfer procedure 그렇죠 entire can transfer procedure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화 연결 과정에 있어서 네 전화 연결을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네 플라이트 해야 되고 공손한 모습으로 들려져야 되고 Professional 네 프로다운 모습으로도 들려져야 된다는 것을 Remember 읽기 쉽지만 꼭 명심해 두자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받던 대로 하던 대로 그냥 받는 것보다는 단 얼마의 순간이라도 플라이트하게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Remember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Always say the name of the person to whom you are transferring the color 여러분이 전화를 걸어온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항상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 누구에게 전화 걸어온 사람에게 누구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해 둬야 되고요 Remember that there is a risk you will disconnect 입니다 커넥터는 연결하던데 앞에 disk가 붙어니까 끊겨지다가 되는 것이죠 The color when you attempt to make the transfer 여러분이 전화를 연결해 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전화가 온 사람에게 끊겨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전화를 연결해 주게 될 때에 끊겨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까닭에 It is good idea to give the caller the direct phone number 그렇죠? 전화 걸려온 사람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고요 끊겨질 위험이 있으니까 혹은 extension number extension number 하게 되면 내선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Of the person to whom you will be transferring him or her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연결해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내선 번호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끊겨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니까요 If you are receiving transfer call 만약 여러분이 연결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You will sound professionally Professional if you say your name first when you pick up the phone Pick up the phone이니까 여러분이 전화수화기를 들었을 때 먼저 여러분 이름을 말하게 된다고 하면 프로페셔널하게 전문가답게 목소리가 들려져야 되겠죠 그렇죠? A good habit to develop is the smile at the beginning of a point conversation 전문가답게 들려져야 된다 네,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전화 받을 때 At the beginning of a conversation 전화 대화상에 있어서 스마일 하는 느낌으로 웃는 기분으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웃는 모습이 전화상의 대화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더라도 그 톤, 말조리 가지고서 전화 받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지는 않더라도 웃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 smiling will raise your voice입니다 만약에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스마일링이죠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소 raise하게 됩니다 음성이 다소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make it sound warm and friendly 그 목소리가 warm, 따뜻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들려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약간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들려지는 것 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아, 상대방이 웃으면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구나 와 같은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자, it is good idea to keep a pen in your hand when you are on the phone 그렇죠, 여러분이 전화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손에는 펜까지 이렇게 있을 때 펜을 잡고 있을 때 가 좋죠 So, then you can jot down no questions 네, jot는 뭐뭐를 메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메모하다 그러니까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문거리도 메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손에 펜이 들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펜을 들고 전화를 받는 모습 풀어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f a caller has reached your by mistake 전화를 건 사람이 실수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면 needs to speak with someone else 이외 누군가하고 통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실수로 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는 것이죠 It is applied to ask the caller's permission 그런 경우에는 전화 건 사람의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Before you transfer the call 여러분이 그 전화를 연결해 주기 전에 말이죠 그냥 툭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보다는 전화 걸려온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풀어다운 모습이죠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 you can say something like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You actually need to speak with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 실은요 Customer service department니까 그 사람은 고객 서비스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야 되는데요 실은 고객 담당 서비스 부서에 전화를 거셔야 됩니다 May it transfer you then to that number 제가 당신을 그쪽으로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까 연결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은 그 사람은요 고객 담당 부서에 있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전화를 돌려드릴까요?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부하던 대로 이제 call expressions 전화 대화상의 대화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Edwards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I will connect you with Mr. Edwards Connect는 연결하다 합니다 I will connect you with Mr. Edwards 라고 하게 되면 I will connect you with Mr. Edwards 하게 되면 Edwards 씨에게 전화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 될 것이고요 지금 좀 바빠요 메시지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메시지를 받아 주시겠어요? I am kind of busy at the moment 여기서 이제 kind of는 좀 이런 뜻입니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전 약간 바빠요 지금 Can you take a message? Can you take a message? Take a moment 받다는 거죠 메시지 좀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분께 제가 5분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전해 주시겠어요? Can you tell him that I call him back in 5 minutes? Can you tell him that I call him back in 5 minutes? 그렇죠? I call him back in 5 minutes 라고 하게 되면 5분 있다가 다시 그 사람의 전화를 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화 대화상에 나타나는 어휘 몇 가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Austerity, 긴축재정이라는 뜻이 되죠 Austerity는 긴축재정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경비절감, 금욕행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대개 비즈니스 상에서는 경비절감, 긴축재정 이런 뜻을 쓰이겠죠 그래서 What types of austerity measures in institute during World War II? World War II, 세계제 2차 대전 동안에 어떤 유형의 긴축재정 정책이 실시되었나요? 이럴 때 Austerity, rare 생각합니다 For one thing, 한 가지로 All families said to use ration books to buy food 모든 가족이 식품을 사기 위해서 배급회를 사용하야만 했었죠 이럴 때 사용되는 긴축재정 이번엔 셔트입니다 셔트는 기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chance 하고도 같고요 물론 기회니까 opportunity 라고 하는 어휘와도 같고요 또는 attempt 하고도 같습니다 셔트입니다 자 셔트입니다 기회, 시도 chance opportunity attempt I spent two hours trying to pick the air conditioning 어, 에어컨 고치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 You a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니까 Oh, don't be so stubborn stubborn은 이제 고집센 이런 뜻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 And I just gave me a shot 에릿, 그거 고치는데 나에게 기회 좀 줘봐 이런 뜻이죠 Give me a shot 나에게 기회를 줘봐 에릿, 그거 고치는데 It's better than spending all that money on a repairman 수리기사한테 돈 쓰는 것보다는 더 나을걸 더 나을걸 It is better than spending all that money on a repairman 자 이럴 때 Give me a shot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기회를 제공하다 자, make a good on 그랬습니다 Make a good on 하게 되면 실행하다 해내다는 얘기죠 실행하다 해내다니까 같은 말이 full feel 입니다 full feel 이렇게 그쵸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full feel full feel 실행하다 Oh, mom, do I have to help and with his homework 엄마, 제가 ndsq를 꼭 도와줘야 되나요? have to help have to help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You should do 그럼 당연하지 You promised him then you would help him 너가 그 숙제 도와준다고 약속했잖아 and you are going to make a good on the promise 그 약속을 갖다가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and you are going to make a good on that promise 할 때 make a good on full feel 실행하다 그렇죠? 자, 이제 퀴즈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퀴즈, austerity 아까 얘기했죠? 긴축재정 foot age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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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make a good on 실행하다 이렇게 되죠? 실행하다 셔트는 기회 스트라이크는 여기서는 뭐뭐를 때리다 치다도 있지만 명사로서는 pop 이란 뜻도 있습니다 pop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어휘가 어떤 문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it was of a year ago 1년이 지났어 1년 전이었어 they had promised to make 500 donation 500 dollars donation 500달러 기부금을 내겠다고 약속한게 근데 at this point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야 I doubt where he will commitment commitment 약속이죠 그 약속을 실행하는지 어쩐지 난 궁금해 모르겠다는 거죠 네, 500달러의 기부금을 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되겠으니까 자, 약속을 지킨다 make good on 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실행하는지 어떤지 이렇게 의미가 통해야 되니까 make a good on 두 번째 there was some incredible 어떤 끔찍한 뭐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of the rotting volcano on the 11th news 11시 뉴스에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끔찍한 뭐가 있었다? 장면이 있었다 끔찍한 광경이 있었다고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foot age가 되겠습니다 네, 화산 폭발의 장면이 있었다 라고 하는 뉴스 3번에 when the Baptist life 하게 되겠습니다 세대자 요한이 can be described as one of the simplicity and great 네, simplicity니까 검소함과 검소함과 그 다음에 금역 을 실천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까는 이제 긴축 지정인데 요새는 금역으로써 어떤 의미가 통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austerity가 되겠습니다 자, 금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긴축 지정이라고도 하는데 세대자 요한은 simplicity 하고 검소한 사람이고 금역을 실천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고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엔 버스 드라이버 버스 운전기사들과 레일 오퍼레이트 했습니다 레일, 철도 기사들이 are refusing to go to work in support of the 네, 뭐뭐를 지지함으로써 일하러 가는 걸 거부했대요 라고 한다면 파업하는 걸 지지함으로써 일하러 가는 걸 거부했다가 돼야 되니까 자, 파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되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자, 이런 난 생각지 않아 I have very good chance of being except Harvard 하바드 대학에서 받아들여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은 않지만 there is no harm in giving it a shot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라고 해야 되니까 giving it a shot 입니다 그렇죠, shot 네, 하바드 대학에 지원해 보는 거 한번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there is no harm in giving it a shot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제 우리말을 말로 영어로 영어말로 한번 해보는 거 아까 다 하셨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죠 에드워즈 씨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드워즈 씨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커넥터를 사용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미래이니까 I will connect 가 되겠습니다 you with Mr. 에드워즈 하면 되겠습니다 Mr. 에드워즈 하면 I will connect you with Mr. 에드워즈 당신을 Mr. 에드워즈 씨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분께 제가 업은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그분께 제가 업은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Can you tell him이 되겠어요? That, 그 다음에 all, 그죠? That 다음에 다시 한번 Can you tell him, 그죠? That I will, that I will call him 다시니까 back이 들어가게 되겠죠? 5분 후니까 in 5 minutes가 되겠습니다 받았을 수 있으시죠? Can you tell him that I will call him back in 5 minutes? 여기서 in 5 minutes 할 때 in이 후에 지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in 5 minutes이니까 5분 지나서가 되는 것이죠 머머를 기원합니다 I would like to with you까지가 머머를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 직장에서 잘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려면은 I would like to with you 새 직장이니까 잘 지낸다니까 The best in your new job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이 새 직장에서 잘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I would like to with you The best in your new job 퇴직 후 건강과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I would like to with you 건강 최상 그랬으니까 health 영원한 행복 이라 그랬으니까 and everlasting everlasting 영원합니다 happyness 위에도 쓸 거야, 그냥 이렇게 그렇죠? I would like to with you health and everlasting happiness 퇴직 후니까 in your retirement 하면 되겠죠? in your retirement retirement는 은퇴-퇴직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후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뭐뭐뭇이 지나서 뭐뭐뭐 후회 그럼 여러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Health and Everlasting Happiness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있나요? 귀사의 새로운 사업에 행운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행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Good Luck이 되겠죠 행운이라고 했으니까 러블데다 써봅시다 Good Luck 행운과 성공이라고 했으니까 과 쓰고 success을 쓰시고요 귀사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In your business venture 벤처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I would like to issue good luck and having a success in your business venture I would like to issue good luck and success in your business venture 하게 되면 귀사의 새로운 사업에 행운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Good Luck and Success 왜 이것이 비즈니스 조크가 되는지 윌리엄 포크노의 백악관 만찬이라는 내용으로 잘막한 두세 줄의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과연 조크가 되는지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말을 보지 마시고 영어를 보고 그리고 우리말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평가 문제 이번 장의 평가 문제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Which of the flying expressions could not be used to tell a caller that he has been transferred to Mr. Edwards 자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전화를 건 사람에게 그가 Mr. Edwards에게 전화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다음 중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합니다 전화 걸려온 사람에게 Mr. Edwards에게 전화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 오늘 한번 골라볼까요 I will give a message to Mr. Edwards 하게 되면요 이것은 전화를 연결해 주는 거, 바꿔주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Mr. Edwards에게 메시지를 기부한다 전해준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Edwards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를 바꿔준다는 말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래서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표현 바로 2, 3, 4가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I will put you through the Mr. Edwards 하게 되면 put 사람 through입니다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로 바꿔주다 put through 하게 되면 바꿔주다 I will connect you with Mr. Edwards 하게 되면 당신을 Mr. Edwards에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역시 connect를 써서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will transfer you to Mr. Edwards 하게 되니까 당신을 Mr. Edwards로 바꿔주겠습니다 연결해 주겠습니다 역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put을 쓰면 through가 오고 connect를 쓰면 with가 오고 transfer를 쓰면 to가 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동사에 해당되는 전사가 서로 짝을 이루는 그렇지만 이 세 문장은 의미가 같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으로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화를 어떻게 바르게 연결해 줄까요 그리고 친절하게 전화를 통화를 시작하는 방법과 관련된 표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transferring a business call 이렇게 챕터 이번 시간에 제목을 넣어봤던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managing your business calls efficiently 여러분의 그 비니스 전화를 효과적으로 이제 다루는 마무리라는 걸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managing your business calls efficiently 를 학습하시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있다가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